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왕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니 예수님 사랑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니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전혀 삼아주신 예수님이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를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를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항상 좋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안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안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안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사람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전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아멘 그 언약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드셔요 어리지만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을 했죠? 이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가오나요? 다가오지 않아도 다가올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민족 살릴 세계 살릴 가정과 가문 살릴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이미 온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취해주시고 기도할 때 찬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드리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땐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역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사랑해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역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면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손에 응답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역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역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다시 한번 고백 드릴까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역과 비전 가지고 전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모든 민족 열방 땅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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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몸짱한 친구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의 복음 담기니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까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전원을 꿈꾸는 행복한 예배 다 낼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굴까지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오늘 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겨지도록 하시고 각인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를 얻는 자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찬송가 한번 펼쳐볼까요? 찬송가 429장입니다 성경책 찬송가 펼쳐보세요 429장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된 친구 손 들어볼까요? 나혜리 한 세네 친구밖에 없네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서준범 랩런트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자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준범위와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사무신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나마다 누리고 237다라의 그리스도 복음을 소통하는 미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전도운동을 이어갈 나문자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김지실 전조사님 나대호 장모님 유년보 선생님들께 성령 출만과 오약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성가대원들 steady 자 우리 성가대원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여서 55장 8절 9절 2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진우, 에스더, 이레, 나이레, 유언이. 자, 함께 찾아서 꼭 같이 읽도록 합니다. 준비됐나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헝금 위원들 하나님께 헝금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 헝금 위원 네, 헝금 바구니 앞으로 내어주세요. 찬양이 될까요? 아, 자,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 헝금 위원들 네, 헝금 바구니 앞으로 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뭘까요? 함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여러분들 요즘 여름 성경 합격하고 집중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동이 운동을 이어나갈 여러분들이 남은 자렛는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헝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전도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윤세민, 바른 자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 자 랩런트라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한 작은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랩런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감수역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 자 랩런트 네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 자 랩런트 적어봅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랩런트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 이번 한 주 기억하세요.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 자인 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강서준 너 누구라고요? 맞아 남은 자 랩런트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나를 이 시대에 남겨놓으셨어요. 왜? 오 전도운동 이어나가라고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랩런트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알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하고 버텨.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노예, 포로, 속국대기 하셔서라도 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이왕 할 거 하나님께 혼나고 맞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너무 힘들잖아. 아프잖아. 우리가 집에서 생각해보세요. 뭔가 엄마가 시켰을 때 한 번 딱 그 얘기를 듣고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잔소리해요. 또 어떻게 돼? 혼내요. 또 어떻게 해?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 결국 하잖아. 혼나고 때리고 맞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차피 영적 서밋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한 주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1번 불신자 상태 적어놨니? 자, 한 번 각인된 건 어떻게 될까요? 어? 한 번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한 번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가요. 자, 존사님이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엄청 왔지? 어? 소나기 왔었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비 안 왔어야 하는 친구. 우리 동네 비가 안 왔었어요. 다 왔지? 오, 현풍에도 왔니? 이준이 현풍에 왔었어? 오,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 태풍 완전 바람도 되고 왔어. 아, 제주도는 비가 안 왔대요. 오, 알겠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존사님은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하필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존사님이 어쨌든 간에 밥을 먹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 나는 왜 비 오는 날을 이렇게 싫어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쳤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우산을 챙겨온 친구도 있고 또는 엄마가 아빠가 데이러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존사님은 우산을 안 갖고 왔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데이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비를 맞고 갔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비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 맞고 가는 내 모습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한 번 각인되면 영원히 가요. 비 오면 시원하잖아. 그치? 그리고 존사님 아빠는 농부야. 농부들은 비 오는 걸 좋아해. 근데 존사님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왜? 한 번 내가 잘못 각인이 탁 되어버리니까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자, 한 번 각인된 건 우리가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각인될 때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자, 3단체가 있어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라는 이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걸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어, 마음 챙김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 너무나 중요해. 네 마음을 집중하고 다스리면서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제어하고 네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단체의 목표는 어른들일까? 어른들이 아니야. 이 3단체의 목표는 어린이야. 지금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이 단체들의 목표야. 그래서 이 마음 챙김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해요. 명상. 어린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명상이 어디에서 할까?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서비스쿨 안 하지. 서비스쿨은 묵상을 하잖아. 자,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하기 전에 또는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린이집까지 더 파고든다고 했어. 자, 명상을 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 했어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뭐가 들어온다고? 귀신이 들어와요. 어, 이 친구 마음이 깨끗하네. 이 친구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집 짓고 살아야지 하고 귀신이 들어간대. 근데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갔다 가도 이 마음챔김, 명상을 하게 되면 세미나, 몇 마리가 들어갈까? 일곱 마리가 들어간다 했어요. 맞아요. 자, 명상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명상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사람들이 좋은 거라기 때문에 하라고 해요. 네 모습을 찾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음챔김, 명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아는 거야. 민호야, 하나님 없이 아는 거. 하나님 없는 삶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국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했어요. 귀신과 하나 되게 된다 했어요. 그걸 봐요. 무아지경 이번에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무아지경 또 물아일체라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하나님 안 믿는 부처를 믿는 종교에서 하는 단어인데 무아지경 네 자신을 발견해야 돼 라고 해요. 세상이 없어져서 없어진 그 안에 나를 발견해라. 또 물아일체는 세상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를 발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결국 주인공은 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야. 하나님 없는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되게 해서 내가 주인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운동이 마음챙김 명상 무아지경 물아일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몇 가지 길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어야 돼. 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은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도록 뭐를 만드냐면 미디어 너희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장한나 네가 보는 유튜브에 너는 이삼셀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이야 라고 말하는 유튜브 있어 그런 거 없어 네가 너네들이 보는 유튜브 책 TV 그거 아무것도 없어 너 영적 서밋이야 너 하나님이 형상이야 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존사님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치고 있으면 한 시간이 뚝 닦아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 사단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랩런트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내가 미디어를 보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삼셀나라를 살릴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각인되어야 돼. 윤세민 뭐가 각인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랩너트에게 하나님 이 축복 주셨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질고와 슬픔 질고는 뭐냐 하면 내 병이 너무 심각해져서 내가 괴로운 상태야. 그게 질고야. 내 병이 너무 깊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했어요.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연약한 거 내가 슬픈 거 내가 아픈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주인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이걸 맡기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병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디에 서셨다구요? 우리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편안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다 하셨어요. 평강이 뭐냐 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탈도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내 인생에 아무 탈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 평강의 삶이 된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점검하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뭐하라고요? 이태희 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지 매일매일 점검해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욕심 필요 없어. 내 주인 내 주장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유빈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랩런트에게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현장에 보낸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에 보내세요.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정체성 나는 미래를 살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기차를 내리고 하는 정거장을 말해요. 우리가 동대구역에 가면 KTX 타잖아. 거기 가면 부산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우리 또 지난주에 거기 칠곡 사계절 살매장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바로 옆에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SRT도 지나가고 KTX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 거 봤잖아. 오 기차 봤지? 자 우리 정민이 그거 보면서 그 기차 타고 저기 안양에서 대구로 왔다는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 KTX 타고 안양에서 대구로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플랫폼이 그거야. 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번 주에 나는 미래 살릴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겠죠.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아니고서는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어.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는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미래 살릴 뭘까요? 파수망대 옛날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기가 사는 그 성 그 뜰에 항상 밖에 성곽을 써왔어요. 그 성곽을 만들고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높이 더 높이 성곽을 만들고 그 성곽 위에 파 파수망대를 탁 만들어놓고 그 파수망대에 누가 있어야 돼? 파수꾼이 있어요. 그 파수꾼이 자기 당번이 되면 항상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우리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항상 먼저 보고 알려준 역할을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자 파수망대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일 매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 살릴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안테나가 뭐냐 안테나 뭔지 알아요? 와이파이 맞아 와이파이 안테나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이쪽이 살아나고 안테나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이쪽이 살아나고 존사님 옛날에 존사님 어릴 때 집에 이런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TV가 안 나와 TV가 안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안테나를 아빠가 이렇게 조작하고 만치고 이런 기억도 있는데 안테나가 이쪽으로 향하면 이쪽이 살아나고 저쪽으로 향하면 저쪽이 살아나듯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2, 3, 7 나라 우리 랩런트들의 방향은 2, 3, 7 나라예요 그래서 2, 3, 7 나라를 향할 때 2, 3, 7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남은 자 랩런트로 부르신 거야 나를 먼저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플랫폼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 2, 3, 7 나라를 향해 2, 3, 7을 살리는 영적인 안테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랩런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나이기 때문에 이태희 갖고 온 거 가방에 집어넣으세요 자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지 매일 점검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체질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예배 시간은 뭐하는 시간일까 윤세민 예배 시간 뭐하는 시간이야 영적으로 뭐하는 시간이야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전쟁하는 시간 전쟁 근데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미사일이 나한테 날아올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폭탄이 터지는데 내가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근데 왜 나 안 도와줬어 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얘들아 예배 시간에 내가 스스로 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장노님 얘기하셨죠 성경학교 끝나고 바로 월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했잖아 또 이제 한주가 더 남았는데 이 한주 집중훈련을 마치고 보니까 오늘 주성이 안 왔잖아요 주성이 이제 포럼을 했어요 아침에 주성이는 이제 다음주에 너무 오고 싶은데 다음주에 올 수 없는 지금 상태 아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르쳐줬대 엄마 오늘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걸 매일매일 하니까 이제 가르쳐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집중훈련한테 뭐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호흡을 한 거야 엄마 들숨 날숨 하면서 호흡하는 거 가르쳐주고 또 같이 엄마랑 기도차 펼쳐놓고 사문을 하는 거 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었대요 이게 매일 시스템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반복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엄마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 매일매일 언약을 듣다 보니 언약이 나에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매일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르게 기도하는 거지 항상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 먹고 밥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사님 집중을 할 때 뭐만 딱 기억하라 했었지 한 가지만 기억하라 했었잖아 뭐 기억하라 했었어 최민호 나 누구라고 기억하라 했어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이거 하나 기억하라 했잖아 우리가 모든 훈련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언약을 붙잡아야 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세팅이 돼요 시스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기에 학교에 갔을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 미래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요 시작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어차피 영적 서밋은 이음 너야 어차피 영적 서밋은 전유은 너야 아영이 너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실수하게 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조금 연약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조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영적 서밋 되어질 거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서 우리는 미래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나문자 랩런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이것만 점검하세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지 매일 이것만 점검하고 집중 훈련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를 세팅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자 바른 자세 기도합니다 장안나 채민호 기도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삼실나라를 품고 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동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는 넵런트답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 유초연합 집중훈련 했다 그죠 이제 또 한 주 더 남아있다 그죠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명단에 보면 빠진 친구가 있는데 한번 적어봅니다 김지연 넵런트 이름 빠졌고요 장한나 이름이 빠졌네요 그리고 오늘 김민경 넵런트가 추가 등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9명 등록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도하시면서 더 추가 등록 가능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 금요일은요 우리 수성구 펀드랜드 키즈카페 가는데요 준비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주보 옆에 준비물 체크하셔서 좀 적어주세요 여기에 가면 발이 미끄럽기 때문에요 미끄럼 방지용 양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끄럼 방지용 양발을 꼭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화신방 해 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다음주 대표기도는 우리 백연광 넵런트 손 들어봅니다 백연광 넵런트가 다음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 줍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훈련 기간에 서미타임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줌으로 하는 서미타임은 이번주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잘 인도 받아 주시고요 예배 시작 전에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8월은 여름 방학기간 동안은 주차별 훈련은 없습니다 오늘 주차별 훈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후 찬양대 현신예배 인도 받아주세요 2시 반까지 찬양대 실로 하문도 빠짐없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 주시고요 다음주는 3주차 필리핀 성교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렇죠 성교 저금통 가지고 오시고요 저희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모아 온 성교 헌금이 65만원 됩니다 교육 재정국에 먼저 내었고요 8월부터 다시 모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게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여나 아프거나 하면 미리 기도하고 몸 관리 잘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 훈련한다 그렇죠 여름 성경학과 끝나고 또 유초연합 집중 훈련하고 또 한 주 더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 집에서 체크하고 몸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자 집중 훈련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단돗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플레 장노님 계신다 그렇죠 우리 이상덕 장노님께서 우리 랩런터들을 위해서 또 요플레를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장노님 만나면 감사히 먹었다고 인사 한번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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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덤문제 모덤문제 예수님은 할렐루야 아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한 주간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자 랩런트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고 메시지 제목 한번 외쳐보고 랩런트 다음에 자기 이름 외쳐봅니다 시작 어차피 영적 서밋은 남은자 랩런트 장진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강복절이라서 집중훈련 없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잘 기도하고 인도받아주세요 하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 포럼하고 우리 줌 도론 랩런트는 다른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0시 15분에 임시교사 모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한 분 더 빠짐없이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